포스코 엠텍이 9400원에 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. 15%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손주를 해야 될까요?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될까요?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. 일단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 차트만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돌파라고 하죠.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마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타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다가 튀어오르면 8500원까지 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기업이라서 그냥 홀딩하셨다가 8000원 이상 또는 8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? 대신에 이거 들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건요. 8500원까지 왔을 때 또 9000원 욕심내고 이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격까지 올라오면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내가 반드시 팔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. 항상 매도가 안 되는 이유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여기서 팔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놓고 다 볼장 다 보고 나니까 좀 더? 아 이건 이렇게? 아 저렇게?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어디서 팔아내겠다라는 것을 정하신 다음에 그 가격이 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는 둘째치고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테스트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8300원 정도 자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. 8300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혹여나 이게 밑으로 한번 내려와준다면 기회입니다.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내려온다? 그러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60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해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